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는 은혁입니다. 슈퍼주니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딴따따따따따따따따 딴따따따따따 80년대껀데? 옛날 사람. 안녕? 이사해 안녕? 이사해 안녕? 은혁이야. 푸읍. 피드백 모락하노! nos! 매력을! 누나! 그렇게 하면 다 똑같아. 누나! 지금 내가 더 많이 나와야 돼. 누나! 내 파트야. 누네는 뒤에 잠깐 나온다고. 누나! 내 파트라고 하지. 누나! 누나 내가 메인이라고.. 아니 왜 얘를 이렇게 봐줘 얘 지금 뒤에 잠깐 나오는데 아니 누나 어? 문제 또 달래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? 어? 네 그래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회장 7성 32성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홍합 왕밤빵 홍합 왕밤빵 홍합 왕밤빵 아 참 홍합 왕밤빵 아 진짜 홍합 왕밤빵 홍합 왕밤빵 홍합 왕밤빵 야 말리니까 안 돼 홍합 왕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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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지막으로 읽자 죄송한데 이제 끝났어 끝났어 돌아버리겠네 뚱뚜뚜뚜뚜 뚱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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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뚜뚜 뚱뚜뚜 뚱뚜뚜뚜뚜 뚱뚜뚜뚜 뚱뚜뚜뚜 뚱뚜뚜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요 은혁이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은혁이 진짜 재밌어 홍합 왕밤 홍합 왕밤 홍합 왕밤 홍합 왕